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리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웅입니다. 온 정신을 몰입할 수 있는 즐거운 취미생활은 우리 삶에 언제든지 필요하지만 특히 판타스틱한 인생 후반전, 더 나아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취미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취미생활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래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은 사실상 보장받은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시간 죽이기나 시간 때우기 또는 돈이나 들어가는 그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일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고, 반대로 취미는 시간을 버리고 돈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재정적으로 그 돈만 모으는데 온 정성을 쏟고 계시나요? 젊었을 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분 1초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면서 일에 매달렸던 사람이 정작 은퇴 후에는 시간을 쓸 줄을 몰라 되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낭비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그 시간이 공포스러워서 다시 일터로 나가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평생 친구로 삼을 취미를 한두 개 만들어놔야 은퇴 이후 시간이 남아 돌 때,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그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그 귀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늙어도 남아도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취미생활의 달인이 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체할 수 없도록 많은 시간이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여운 인생들이죠. 중장년 이후 삶에 있어서 취미는 시간주기기가 아닌 시간창조라고까지 불립니다. 은퇴자들의 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한 주간지가 은퇴자들 가운데 즐거운 취미생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이른바 취미생활 달인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그들이 어떻게 취미생활의 달인이 되었는지 그 일곱 가지 비결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노후를 판타스틱하게 만드는 취미생활 달인이 되는 비결 첫 번째 은퇴 전 직장 다닐 때 취미를 만들어 놔야 한다. 30여 년간을 직장에서 일만 하다가 은퇴 후 바로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시작하기란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들죠. 당장 내가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 내게 맞는 취미를 알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취미라도 즐길 수 있는 일정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시간과 연습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데 이게 은퇴 후에 바로 시작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또 일정 수준에 올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그렇게 보자면 직장 다닐 때부터 미리미리 은퇴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시작하기 힘들다면 주말이나 평일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서 동호인 모임에 참석해보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을을 판타스틱하게 만드는 취미생활 달인이 되는 비결 두 번째 쓰지 않았던 기능을 사용하는 취미를 찾아라 우리가 살면서 깨달은 세상 이치 중에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과 정신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한 가지 자세로 30년 이상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무리가 와도 한참 무리가 올 겁니다. 무쇠도 이렇게 다르면 피로균열이 생기고 끝내는 절단나고 말잖아요. 온갖 직업병의 원인 중 하나는 사람에게 혹독할이 많지 오랜 기간 한 가지 일만 계속하게 만들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선택할 때도 이런 조화와 균형을 생각한다면 우리 몸과 정신에 더 좋을 겁니다. 은퇴 후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에서 균형을 맞추는 걸 거예요. 요가, 등산, 자전거 타기, 수영, 필라테스 그동안 적게 썼던 우리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회복하는 겁니다. 반대로 은퇴 전에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했다면 은퇴 후에는 책 읽기라든지 그림 그리기, 붓글씨 쓰기, 글쓰기, 악기 배우기, 식물 가꾸기 등 정적인 취미를 갖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노후를 판타스틱하게 만드는 취미생활 달인이 되는 비결 세 번째 당장 가능한 취미부터 시작하고 본다. 처음부터 맞아 딱 이거다 싶은 자신에게 꼭 맞는 취미생활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그 명확한 취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궁금해야죠. 취미의 달인들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일단 일일 체험부터 해보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수줍은 생각에 새롭고 낯선 모임에 나가는 것에 머뭇거리지 말고 일일 체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라는 거죠. 또 서너 번의 체험으로도 마음에 가는 취미활동을 못 찾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적극성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취미 달인들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체험을 통해 북을 씻으기가 더 재미있고 관심이 간다는 것을 알게 돼 새로운 취미를 얻게 되는 경우처럼 우리에게 뜻밖의 취미가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자꾸자꾸 새로운 것들 이것들 이것저것들을 경험해보세요. 노후를 판타스틱하게 만드는 취미생활 달인이 되는 비결 네 번째 취미의 즐거움을 배우자와 공유한다 취미생활이 아무리 재밌더라도 자기 혼자만 즐기다 보면 가족에게 특히 배우자에게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고독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역으로 가족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고요. 낚시, 골프, 테니스, 축구, 등산 등 남편의 취미생활 때문에 주말에도 여전히 혼자 집을 지키는 불쌍한 아내들을 주말 과부라고 부르죠. 아무리 취미생활이 내 삶의 활력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외톨이가 되는 배우자가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취미생활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남편이 친구만 좋아하고 아유 뭐 번거롭게 아내까지 대동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주말 과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반대로 남편이 같이 하자 하자 해도 또 아내가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주말 과부가 되는 경우가 있죠. 모든 일에는 중형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모든 취미활동을 부부가 똑같이 관심 갖고 함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균형을 잘 맞춰야 하죠. 당연히.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또 서로 각자 즐기는 취미생활의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서로 응원하는 그리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취미활동의 즐거움이 3배, 4배 그렇게 배가 되는 겁니다. 노후를 판타스틱하게 만드는 취미생활 달인이 되는 비결 다섯 번째, 취미생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취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취미도 달성할 목표가 없으면 금방 흥미가 시들해지고 열정이 식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취미생활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취미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실력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합창단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뭐 연말 즈음해서 발표회도 갔잖아요. 사람들이 목표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긴장해서 눈빛도 달라지고 집에 가서도 혼자 연습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팀워크도 좋아지고 동료에도 끈끈해지고 말입니다. 이런 식이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히 연습하고 또 활동하다 보면 그렇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또 재능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날도 있을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해서 사다리를 오르다 보면 새로운 지평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지평에서 나보다 더 실력 좋은 사람도 만나서 가르침도 받고 또 그와 경쟁도 하면서 또 다른 한 단계로 도약하게 되는 거고요. 노후를 판타스틱하게 만드는 취미생활 달인이 되는 비결 여섯 번째 취미 모임의 인간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한다. 미리 은퇴 전에 동호인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취미생활 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임 활동은 같은 취미를 위해 모인 만큼 친구 사귀기에 아주 좋은 장소죠. 사회에서 정한 모든 구분과 경계선이 이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지긋한 나이일 수 있는 자신과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 모임 속에서 더 녹아들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이와 계급장, 긴 가방끈, 다니고 있는 회사의 명망, 그리고 뭐 사회적 위치 뭐 이런 헛개비들은 다 떼어버리고 동심으로 돌아가 회원들과 친구가 되는 게 취미생활의 달이 되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노후를 판타스틱하게 만드는 취미생활 달이 되는 마지막 비결, 일곱 번째 상대방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동호인 모임 또는 취미 모임에 나가 그 그룹에 빨리 녹아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기보다는 다른 회원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임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이끌어 가는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옆에 앉은 사람에게라도 먼저 말을 걸고 마음을 열어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인간사회인 것이고 이곳에서도 인간관계를 좋게 맺어가는 그 법칙은 언제나 유효하죠. 취미활동은 인생 후반전에는 더 이상 시간 낭비나 시간 흘려보내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활동인 거죠. 여러분 모두 멋지고 재미난 취미활동으로 꽉 찬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